안녕하세요 아일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난네 이로하입니다 밸런스 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긍정황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동그라미 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의 분위기 메이커 유나입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뮤직뱅크 첫 방문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렇게 뮤직뱅크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저희 모두 설레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은채 은행장님과 채민 은행장님의 케미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팬분들과 낯을 가리시는 것 같다는 근데 은채 선배님이 팬분들과 빨리 친해지는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애교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하트를 보내드리면서 팬분들께 잘 부탁드려요 하고 애교 부려보는 거 어떤가요? 잘 부탁드려요 잘 보셨죠 한번 해볼까요? 네 잘 부탁드려요 귀여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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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력때랭 에헤헤헤 저희 헤멧반이 맨날에 옆이라서 데미지카이야라고 했었어요 저희 일본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swoim 화시겠다 화이트 하하! 하 wiel war